좋아요, 구독 기업공시연구소에 변영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시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28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던 젠큐릭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시간에 종가에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향후 전망과 추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좀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젠큐릭스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기업개요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개요, 젠큐릭스 2011년 9월에 설립이 됐죠. 그리고 2020년 6월에 기술특례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주 사업은 액체 생검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병들, 특히 암에 대한 분자진단 검사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유방암 예후 진단검사죠. 진스웰 BCT와 차세대 분석 기술인 디지털 PCR 기반의 동반 진단검사, 드로플렉스도 출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유방암 예후 진단검사인 진스웰 BCT, 2020년 10월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혁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고요. 아시아 환자리 대상으로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고 정식 판매 허가도 취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연간 실적 살펴보면 2021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30억 원, 전년보다 91.6% 증가했고요. 영업 손실은 127억 원으로 34.5% 증가했습니다. 단기 순손실 살펴보면 351억 원을 기록해서 적자 전화를 한 상황이고요. 사측은 BCT 진단 서비스 그리고 코로나 진단키트 판매로 매출은 증가했지만 관계사 투자 지분 주가 하락으로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개요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젠큐릭스 지금 현재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된 공시 이슈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있었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젠큐릭스 유상증자 결정입니다. 회사 기존에 발행한 발행 주식의 총수는 666만 8천 588주인데 647만 4천주의 신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자금 조달의 목적은요. 15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그리고 130억 규모의 채무상한 자금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건주 일반 공모 방식인데 기존 주주에게 청약의 우선권을 제공하고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일반 대중에게 청약을 받는 상태입니다. 이 주주 배정 후 실건주 일반 공모 즉 일반 공모 유상증자 단기 악재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 주가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어제 전일이었죠. 전일 좋은가 시간에 하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아직 오늘 시초가 전이긴 하지만 오늘도 이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영향이 충분히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번 신주 발행가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발행가액은 4,325원입니다. 확정 예정일은 4월 7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요. 3월 8일이고요. 구주 청약일 4월 12일부터 4월 13일 양일간인데 아직 확정된 예정 발행가액 즉 증권 신고세 수리 일정에 따른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예정일과 납입일은 변동될 수 있는 공시입니다. 관련 공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종목의 최근 실적 그리고 사업 모멘텀에 대해서도 짚어주신다면 어떤 체크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선 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따라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체가 좀 악재냐 악재 영향이 좀 미비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인데 단기 주가가치의 어떤 희성요인 발행 주식수의 거의 뭐 100%에 육박한 주식이 신주가 만약에 유통된다는 어떤 가정하에서 주가가치의 희성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선반영 되었기 때문에 우려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실적 추이를 좀 보면 이 회사 기술특례 상장 이후에 사실상 이렇다 할 어떤 가시화된 실적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장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3년대의 매출 연매출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는데 실제 현재 이제 지난해 매출의 기준에서는 30억 원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 당시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실망스러운 성적표가 아닌가 좀 판단해 봤는데 기술성장 기업의 특성상 사실상 기술성장의 어떤 안착 기간 그리고 안착 이후에 성장 기간을 좀 고려했을 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가시화된 성과를 좀 보여주진 못했지만 점진적에선 가시화된 성과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회사 측의 어떤 주장도 좀 있습니다. 회사 최근에 병원 30곳에서 진술 BCT 600개로 시판 후 연구를 좀 진행해 왔는데요. 이 회사의 어떤 중요한 분자 진단 키트는 예우 진단이라는 암 수술 이후에 10년 이내에 다른 장기로 전이 되거나 재발 가능성이 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기기도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2024년 상반기 식약처의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다 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검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 병원에서 수탁검사 기관을 통해서 검사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좀 인정받고 있고요. 폐암의 동반 진단 제품은 현재 신촌 세브란스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에 납품하고 있는데 기존 병원들에서 스위시의 로슈 제품을 사용했다가 최근 젠큐리스 제품으로 바뀐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가셔야 될 성과는 반응될 수 있다. 그런데 단기에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체의 우려감은 좀 있지만 회사의 중기적 기술 성장성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는 매수의 적위를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상장 2년 6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3분의 1토막이 좀 났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수혜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일시적으로 좀 상승하긴 했었거든요. 이후에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난 이후에 실적 기조에까지 좀 따라와주지 못하면서 주가 가치가 좀 크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코넥스의 상장 당시보다 좀 낫다라는 어떤 평가가 좀 있기 때문에 젠큐리스 오히려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낙폭 과대구간은 단기 매수 메리트 만점으로 접근에도 좀 유효하지 않나 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젠큐리스 현재 흔들리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기타 경영사항, 자율공시도 있던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네, 공시내용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회사 기타 경영사항, 자율공시문안이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영사항입니다. 갑상선암, 도련베리, 체외진단키트의 식약처 제조 허가입니다. 허가 기간은 식품, 이약품, 안전처입니다. 승인 내용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 허가입니다. 품목명은 종양 관련 유전자 검사 시약입니다. 갑상선, 유도암에 대한 환자 조직으로부터 유래된 DNA에서 BTC, 분자진단키트를 활용해서 검사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기타 경영사항에서 밝힌 것처럼 이 회사, 유방암의 예우진단, 분자진단키트로 사용되는 적용군 하에서 파이플라인의 확대 부분을 예상되는 상황이죠. 폐암이라든지 갑상선암, 기타 암군에 대해서 예우진단 검사키트를 활용하고 있고 이 분자진단키트 자체는 서양인보다는 아시아, 즉 동양인에 가깝게 진단할 수 있는 유의성이 좀 더 크다라고 인식되고 있는데 이런 관점들, 시약체의 식판 허가 이후에 오히려 판매 전환에 따른 수익성을 가셔야 될 때는 2021년도보다는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외형 성장이 주목해볼 수 있다. 다만 확장성 관점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는 어떤 시판 허가 이후에 수출 그리고 이에 따라 어떤 매출이 좀 반영된 시점에는 기업가치는 소폭 개선될 수 있다. 이 점이 체크포인트입니다. 이어서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종가 7,120원. 시간에서는 하한가를 좀 기록했고요. 오늘 시가 이후에 가격, 약세 불건수를 예상을 해봅니다. 하한가 도달 여부까지는 좀 판단되지 않지만 오히려 하한가를 기록해준다면 적극적인 어떤 매수 기회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저는 5,000원에서 5,600원, 5,000원에서 5,600원 구간 비중 10% 미만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단기 악재로 부각된 것은 맞는데 젠큐리스, 현재의 낮은 시가총액입니다. 전체 현재 시가총액 전일 기준에서는 약 474억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유통주입수 기준에서는 250억 원 규모의 시가총액으로 하회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유상증자의 상장 이전까지 낮은 시가총액이 있다는 단기 수급 개선 가능성이 좀 크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